우리가 전달한 디올백은 기자 여러분들 많이 계시니까 한번 디올매장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300만원대 파우치 백을 사고 싶은데 하나 주십시오 관심있습니다 라고 물어보시고 여러분 앞에 판매 직원이 장갑을 뺍니다 지문이 묻거나 파손될까봐 장갑을 끼고 그것을 만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음각으로 새겨진 고유한 시리얼 넘버가 어디 새겼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어디 새겨져 있느냐 하면 본체 벽면 안쪽 내부 깊은 곳의 하단 부분에 음각으로 Made in Italy 해가지고 영어와 숫자 알파벳이 조합된 숫자로 딱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전세계에 수백만 수십만개의 제품이 있다 해도 그 제품에만 적혀있는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검찰은 저를 불러서 바로 디올백을 검증하면 됩니다 무엇이 무서워서 디올백을 검증을 안하는 겁니까?